김자홍 김자홍 야! 여기! 빨리 왔어! 여기! 귀인이에요! 귀인이에요! 귀인! 반갑습니다 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선택이 신의 연수였다고 봐 저희의 마흔 여덟 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! 정의로운 망자라면서? 조광장님!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옥기가 외라! 시각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제, 제, 죄송합니다 자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수별되지 않으나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?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자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민경! 아악! 아악! 사회해 주십시오!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형들! 은혜! 으아악! 아악! 안 돼! 안 돼! 안 된다고!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